이리와, 슈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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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내려왔어 여기 살짝 위험한 공이거든요 약간 터질 거 같지만 아니, 좀 부셔 괜찮아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피니시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오케이 샷 샷 어우 여긴 또 이렇게 티네 어디서 썼어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찼어 밑공이 샷 샷 샷 아 감사합니다 어 후안해는데도 너는 나도 찾고 있어 지금 나 지금 찾아보는데 갑자기 확실히 프로들은 감을 찾는다 이러더니 근데 나한테 너도 나도 찾았어 남 얘기하는 거지 어 너무 남 얘기하는 것 처럼 얘기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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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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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나 아프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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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오집내라 정신이 없어 하하하 이것도 너무 싫어 입고 입고 벗고 맞아 추울 때 입고 벗고 상관없으면 입고 쳐버려 하하하 나 요즘 그래 하하하 하하하 네? 뭐야 이거? 하하하 170 180m 미터에요 미터 하하하 206야드야 하느라 하하하 206야드야 하하하 206야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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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일 낼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근데 이게 화이트 티가 진짜 거의 끝값 화이트가 화이트가 아니네 거의 다 날씨 추우니까 지금 이러나 봐 하하하 하하하 샷 오오 좋은데? 아니 샷감이 점점 살아나요? 하하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중앙 오케이 5번은 저게 아닌데요 하하하 안 보여 저... 어떻게 저리... 올라갈 뻔했는데 다시 흘러내려왔어 그러니까 땡큐 5번? 하이브리드? 어 20도 그치 3번 우드는 또 좀 그렇잖아요 150 몇 여드더라고 아주 세게 치자 추워지니까 명랑이 아냐 진지해졌을 때 너무 엉뚱한 곡 나올까 봐 맞아 맞아 흐흫 멀어 하하하 컷 컷 얍 와... 컷이 된다 그러니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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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도 조금 응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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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밀린다 아... 크다 아... 좀 큰가? 아닌가? 거리는 괜찮은가? 응 응 스읍 뭐 어떻게 저렇게 가지? 괜찮아 하하하하 추워서 그래 고기? 이제 모든 핑계는 다 추워서요 거리는 명랑이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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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 빨리... 걸음도 빨라졌어 빨리 빨리 가야지 막 이러면서 라이트는 들어오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와... 라이트 골프 야간 골프 쳐봤어? 하늘은 좀 쳐봤지? 아니 한 번 쳐봤어 한 번 아 저번 주에 나랑 친 거 그거는? 그 두 번째 아 진짜? 그 두 번째 오빠는요? 도은이도 안 쳐봤다고 그랬지 아까? 저는 뭐 거의 중학교 때에는 처음 치는 것 같아요 아 진짜? 내가 너무 많이 쳤네 하하하하 난 한 번도 없어 아 진짜요? 이게 느낌 이상해 그림자 때문에 일단 이게 막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서 더 포팅 라인도 잘 안 보이고 와 되게 금방 어두워진다 이제 빨라요 오! 아 나이스! 안 들어갔어? 감사합니다 들어갈 뻔했어 어우 스피니 스피니는 와인이었다 오우 어프로치가 내가 좋아하는 타일이네 아 저 이렇게 어프로치에요 많이 안 띄우지?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타일이에요 어프로치 좋아 통통통 공이 튄다 어우 약해 안에 들어갔나요? 들어갔어 들어왔어 나이스 탓 딱 걸쳤네 세게 쳤어요 가요 세게 쳤는데 가야 돼 세게! 오우 나 진짜 세게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무거워졌어 그린이 아직 한타 차라고 점점 점점 느려지고 있어 세게 쳤는데 네 네 오케이 그럼 난 8번 어? 9번인데? 어? 9번인데? 오케이 몇번이네? 그럼 난 8번 그럼 난 8번 어? 9번인데? 조금 짧았어 뒷당쳤어 바로 앞에 그만 안 했어 아무도 몰랐다 정정할게요 재범이 오빠 6번이에요 나 지금 8번 이랬잖아 8번 이랬잖아 정말 너무 이상한 건가? 장난을 못 받고 굴하고 있잖아 너 혹시 굴하고 나올까 봐 화면에 근데 6번 가볍게 칠 거예요 네 데뷔 데뷔샷 아 땡겼어 안 돼 벙커 쪽 아 맞고 흐른 것 같아요 벙커로 땡겨 맞았어 벙커 헤드스 오늘 많이 하고 계시네요 나 벙커 잘 했었으니까 불꽃이야? 불꽃이야? 되게 오랜만에 만났네 이 불꽃샷 어? 에친 것 같아 어? 어? 흘렀나? 아 흘렀어서 들어간 것 같아 어디에? 거의 멈췄는데 벙커에 들어갔죠? 어 들어간 것 같아 떨어져서 왼쪽으로 쳤어 위는구나 오 이거 좋다 가야 되는데요? 달아맞았는데 짧을 것 같아 어 좀 짧다 에치 짧았어 짧았어 추워서 안 나가요 추워서 어 아니 살 줄 알았지 삼겹살 먹겠다 갑자기 삼겹살 냄새가 나지 삼겹살도 좋은데 돼지고기 그치 삼겹살 막 기름에 쫙 김치에 아 그럼 소주 먹고 싶어지잖아 아니 도은이가 얼마 전에 막 연락해가지고 누나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술 한잔 해요 뭐 이런데 벌써 우리가 막 30대 중반에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골프만 치다는데 술 한잔 해요 막 이러니까 금방 40이다 술 다 마셔? 어 저거 마시죠 얘는 알쓰 아 왜 그래 나 마시는데 요즘 알쓰 알쓰? 완전 알쓰 저 소주 3잔 마십니다 오오 오빠는 나 옛날에 막 술 배울 때부터 봤을걸? 오오 그럼 대범이요 오빠는? 장족에 발전을 했지 네 알콜을 거부하지 않는 김하늘이 되었는걸? 와 근데 라이가 잘 안 보인다 오빠 먼저 치실 거예요? 먼저 칠게 네 칠게요 나이스 어때요 어때요? 오 좋아요 조금 짧아 좀 짧아요? 너무 뛰었어 오오 오 좋다 스피인! 나이스 나이스 땅 나이스 컸죠? 조금 두 발 잘했어 하늘에 공 맞추려고 그랬는데 나이스 쇼게임이 다 우측으로 가지? 하늘이 오케이 같은데? 오케이? 이거 예쁘지? 하늘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볼게요 이거 이건가요? 네 그냥 짜라 없어 그냥 화가 확 저런 좋은 오케이예요?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같은 팀이어서 한 명만 오케이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빠른 진행 빠른 진행 빠른 진행 빠른 진행 빠른 진행 가시죠 나이스 나 아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물 나이스 나이스 빠른 진행 나이스 빠른 진행 올라왔다 조심해 진짜 이게 크니까 알렛이니까 좀 나 이렇게 빠르거든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파터는 그냥 힘 전달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스트럭이고 뭐고 그냥 탁 맞아주면 돼 저 라이트로 가야 된다고요? 응 머리가 날씬해서 라이트로 가는 게 쉬운 거 같아 하아 짧아요 아니면 하늘이가 있으니까 그쵸 나 믿고 칠게요 에이 더 가까이서 제발 이제 뭐하는 거야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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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낯시간 같아? 그렇게 짧게 찍으면 어떡해 붓샷하고 티 꽂고 여기까지 걸어올 때까지 찍으면 되지 틀렸어 틀렸어 도은아 너 찍을 줄 알지 어떻게 찍으라고? 길게 아 내가 찍어줄게 네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응 아니 너 쳐야 될까 봐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까 봐야 돼 그런 거야? 응 슈아 너 그때 나 찍어줬잖아 엄청 잘 찍었어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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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눌렀지? 야 나 오잘공이야 지금 안 눌렀어 안 눌렀어 나 스윙도 진짜 잘 됐어 지금 왜 안 눌렀지? 나 눌렀는데? 아 너무 웃겨 오빠 미안해요 다음으로 오잘공 하나만 더 보여줘 하루에 한 벌이네 도은아 네가 찍어줘 도은아 네가 찍어줘 도은아 어떻게 찍으라고? 네? 몰라요 끝나고 걸어 나오는 것까지 찍어달래 아 오케이 팔팔 보이게? 어 팔팔 보이게 길게 오케이 아우 요구 상황이 너무 많아 오케이 아 굿샷 감사합니다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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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어? 아니야? 어려운 게 아니라고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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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나 혼자만의 미션이 있어 아니 근데 허리 이거는 왜 하는 거야? 아 이게 치즈하고 가는 거야 아 치즈 흔들리지 않게 지미집이야 네 자동 치즈 팔 치즈대 이거 괜찮나? 아니 자꾸 아 나 진짜 요걸 잘 맞았는데 아 미안해요 아 진짜 왜 안 눌렀지? 여유있게 부드럽게 한번 해봤는데 아니 나는 얘가 눌러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 나는 이게 근데 오빠 치는데 또 눌러 뭐 말할 수도 없네 나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게 익숙하니까 카메라 소리가 내가 눌렀는 줄 알았어 아 눌렀는 줄 알았구나 어 눌렀는 줄 알았어 그냥 건방졌다 내가 너무 3번으로 하늘을 찍는다 그래서 미안해 왜? 나 3번으로 쳤는데 널 이기겠다고 가야 돼 좋은데? 가야 돼 됐다 거의 어 좀 큰 거 같은데 어 그래도 끝에 걸렸다 괜찮 나 감독님 찍은 거 아니지 혹시? 거리를 잘못 봤어 너 거기서 8번 쳤어? 어 나 알아서 9번 칠 건데 120야드 나왔는데 맞아 나 133야드 뒷바람인가? 스톱 아 스톱 왜 이렇게 많이 갔어? 할머니 나 공이 스팅어로 날아가는데 그건 뭐지? 내류방 라인에 난 저도 공이 있어요? 아니 도움이 원호 낸 거 아니야? 어? 그린 왼쪽에 하나 있는데? 아 갈 길 걸 더 세게? 꽃을 모르니까 그치 우리가 모르니까 조금만 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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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잘 치시네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이제 잘 안 보이죠? 나도 이게 잘 붙은 건지 아닌 건지도 잘 안 보여 사실 와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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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풀렸어 풀렸어 마지막에 잘했다 힘 아 약해 까비 오케이라고요? 아니 오빠가 지금 보디 퍼시잖아요 오른쪽 아닌가 봐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나 저 핀 좀 뽑아주세요 오케이 그림자 때문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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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크다 저거 빅펐이야 빅펐 대박 빅펐이야 나이스 버디 지금 9개 했나요 그럼? 9개일걸요? 아 하네 10개 오빠 들으셨어요 혹시? 하네 10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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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여기께 채웠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하하하 버디 버디 형 버디 와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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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아 아쉽네 아니 마지막까지 우리 이제 한타차 얘기해서 한타차 아니 지금 두 분이서 9개 한 거야 5개 4개 한 개 한 거야? 누나가 아니라고 하면 돼요 누나가 어? 하늘이 하나 하나 오케이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한타차 한타차 지고 있어요 어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배후에 가운데 잘 갔습니다 제가 먼저 칠까요? 응 춥다 몸이 여기는 우측으로 붙여야 되나? 저 와 있잖아 왼쪽으로 칠 오케이 오케이 시작! 드라이버 좋기만 한데 좋아 좋아 최강 오늘 좋은 거 나 이렇게 쥐.. 이렇게 쥐.. 쥐.. 쥐 마 쥐어줄게 나도 세게 쳐야지 세게 치세요 어 나왔어 90마일 찍는다는 느낌으로 네 오케이 시작! 진짜 세게 쳤다 밸런스 밸런스 다 무너졌쥬? 세게 칠 줄 알았네 세게 칠 줄 알았네 아 근데 세게 칠면서 점점 여기로 눕겠는데 그래 침대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이렇게 된다고 세게 치면 어 어? 이거 뭐죠? 도로 네 괜찮을 거 같은데? 어? 카트도로 일부러 맞춘 거 아니야 혹시? 도로로 딱 날라갔어 그러니까 더 짧게 치려고? 도로로 딱 날라갔어 가시죠 아 거봐 내가 아까 견후를 닮았고 요번에 팔 났잖아 그러니까 아 찍었는데 팔에 한 번이라니까 바로니까 진짜 이렇게 치냐? 45도 뒤로 눕는 거 같아 공이 안 뜨니까 로프트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12도 11도라 그랬는데 하나 더 높아졌어 12도 12도 여기서 232야드 이게 너 거지? 어 이거 이거는 그냥 안 보이는 거 아닌가? 이거 이거 눈 감꼽치는 건데요 저는? 라이트가 없는데요 안 보여요? 아니 저거 켜줄까? 야 이 정도면 나 나 눈 감꼽치는 거야 진기 연기 샷을 보여줄게 내가 여기는 라이트가 없네 사각지대 오케이 역시 안 보여야 잘 치는데? 바운스가 살짝 왼쪽인 거 같긴 한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어? 아 아 눈아 굿샷 굿샷! 왼쪽 딱 끝에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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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 주세요. 8번 쳐. 8번 쳐. 미쳤어, 미쳤어. 흰 빨이야. 살짝 왼쪽. 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8번을 쳐라. 지금 나는 전반 기세로는 못 할 것 같았는데. 아니, 후반에 우리가 지금 몇 개나 봐. 형이 3개 연속. 후반에 4개 했잖아. 응, 3개 연속. 너도 후반에 3개 했니? 3개 한 번. 3개? 2개, 2개. 전반에 하나 했지? 후반에 얘가 3개 하고. 전반에 몇 개 했다고? 3개. 후반에 3개. 누나랑 같이 할 것 같지 뭐. 아, 후반에 2개. 거의 뭐. 우리 퍼썸. 나 버디 하나 하고 싶다. 할 수 있어. 마지막 그래. 화이팅. 스피링. 스피링. 스피링이 풀렸어, 전반. 너무 세게 들어갔어, 누나. 아, 진짜. 저기서 8번 안 친 게 더 잘 적혀 있겠다. 잘 돌다. 스피링. 나이스. 나이스. 우와. 잘 돌다. 스피링. 와, 잘 돌다. 나이스. 우와. 우와, 불가능 어려운데 잘 했어요. 진짜 잘했다. 나이스. 감사합니다 프로가 탔어 월드크랜 프로가 탔다니 테스트 한 번 나가야 되나? 자네 선수 해볼 생각 있는가? 월드크랜 이글 섰어 섰어 나이스 나이스 버디 이거는 뭐 안에 들어왔습니다 피남범 빼줘 피남범 빼요? 마지막 근데 지금 오빠가 이거 넣으면 비기게 되는 건가? 아 맞아요 근데 이글이에요 비긴대요 어? 근데 이글이야 이글이면 내가 어떻게 뭐라도 좀 더 해볼게 오빠가 넣으면 비기는 거야? 우리 한타 차이야? 네 형이 넣으면 비기는 거고 오 빡세네 우리 그림자 괜찮아요?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뭐 전혀 오 좋아 아 아 아 거비 거비 그러면 경기는 그러니까 하늘이랑 저는 버디버디 해볼게요 찬스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내 거 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버디 나이스 지금 12개 지금 정리해 도은아 도은아 네 너의 눈은 좀 빌려주겠니? 오케이 오케이 혹시 나는 슬라이스로 보이는데 너의 눈은 뭐라고 얘기하니? 슬라이스야 슬라이스 근데 내 게 약간 오히려 슬라이스였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거기 슬라이스 아니야? 아 진짜? 있는 거 같아 처음 가는 무조건 슬라이스 같은데? 그쵸? 끝에서는 거의 없어 없어 오케이 여기는 오히려 약간 훅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하늘이 마지막 버디 찬스를 시합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하고 있어 지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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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끝에 없네 눈물을 맺혔어 지금 눈에 끝에서 내가 약간 살짝씩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몇 개 슬라이스 살짝 걸렸거든 아 덕분에 어? 소고기요? 소고기 뭐라간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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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는 이제 너무 추운데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어 18월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는 물론 저랑 재베이 오빠의 팀이 졌지만 오늘 너무나 재미난 경기를 한 것 같고 추운데 하늘이 특히 더 전 춥지 않습니다 고생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짧게 우리 소감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일단 유튜브라는 걸 지금 처음 나와봤는데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고생해주시고 또 재미있는 골프를 또 후배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저는 사실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막내가 됐으니까 네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같이 부럽혀서 너무 즐거웠고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오늘 어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나이니즈백 나왔으니까 어 어 거의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나이니즈백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셋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보탬이 됐어야 되는데 어 불안이 샵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제 채널에 가서 열심히 버디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세 분이 오늘 흔쾌히 어 제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은 저희가 졌으니까 라운드를 끝내고 저녁은 저희가 맛있게 사는 걸로 하고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버디 개수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 13개? 네 1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제 크레딧에서 체감하고 제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릴 건데요 잊지 마시고 더 보기랑 꼭 확인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더 보기랑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가볍게 구독자 선물 한 10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골프 공예 라인 그리는 캠 라이너인데 이게 그냥 캠 라이너가 아니라 전 세계 저희 이거 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홀인원 나연초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12번 홀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념이 되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색상이 4가지가 있고 총 저희가 10개 정도 구독자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거 또한 더 보기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운데 이제 빨리 끝내야죠? 이제 단골 멘트로 한번 가셔야죠 네 그렇죠 이제 나연 이지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자 여러분 저 여기 지금 린드버그 왔는데 저희가 그날 버디를 13개를 했어요 그렇죠? 13개를 했기 때문에 5분이니까 52만 원 상당의 구독자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총 5분께 저희가 드릴 거고요 이게 린드버그에서 나오는 항공 커버예요 항공 커버 사실 선수들은 통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커요 트레블백이 훨씬 더 크지만 아마추어분들은 충분히 이게 다 들어가죠 스탠드백도 들어가고 일반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위쪽이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쿠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체가 부러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고도 옆면에 있고 아주 가볍습니다 20만 원 네 20만 원 이미 다 가격도 알고 왔습니다 제가 또 그 인터넷에서 20만 원짜리 파우치를 하나 봤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그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파우치를 준비했는데 남녀 분명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좀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 충분히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만 원이고 사실 제가 쓰고 있는 모자가 어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이긴 한데 이게 좀 시즌이 지나서 이제 안 나오죠 아 그래요 이거? 아 이 모자가 예뻐요 모양이 그렇죠?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자로 저희가 그러면 준비를 해서 52만 원의 금액을 맞춰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린디버그에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골랐고요 저는 이제 얼음찜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